헬리는 1.6이 아니라 더 비싼 2.5 터보 하이브리드잖아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좀 들기는 하죠 가솔린보다 아무리 적어도 300만원 중반 현실적으로 한 400만원 정도 비싸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러면 풀체인지 2.5 터보 하이브리드 시작 가격이 얼마 될 것 같아요 4,700에서 4,800만원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이거 꿈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파티비 한승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정말 궁금해하시는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지금 온갖 막 루머들이 많더라고요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막 풀옵션이 7천만원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순접 하이리무진이 나온다는 루머도 있고 이거는 제가 아직 알아본 정보로는 확인된 게 없기는 해요 순정 하이리무진이 나온다면 벌써 테스트카가 돌아다녀야 하는데 그런 게 없죠 물론 뭐 특장 업체에서 만들고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소식은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서는 없습니다 혹시나 뭐 알게 된다면 나중에 또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풀체인지 가격이 얼마냐 이게 오늘 제가 촬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항상 가격 예상 영상 만들어드리면 얼추 다 맞았잖아요 대충 맞는단 말이에요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저와 함께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가격이 얼마나 나올까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상이에요 조금 우리가 잘 타율이 맞는다고 해도 이거는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건 기본 가격이죠 일단 파워트레인이 다 바뀌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클 거라고 봅니다 지금 펠리세이드 보면 뭐예요? 3.8 가솔린이랑 2.2 디젤 딱히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신형 펠리세이드 내수용은 3.8 가솔린이 없어지고 이 자리를 대체하는 2.5 가솔린 터보 엔진이 기본 사양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 하이브리드가 아닌 현대 기아의 신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생겨나는 거고요 지금 주력으로 팔리는 2.2 디젤 모델은 조용히 단종이 될 예정입니다 선타페 풀체인지랑 똑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격은 현대 기아차가 요즘 내놓은 신차 가격을 보면 대략적인 인상폭을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선타페 풀체인지가 트림별로 보면 어때요 350만원 정도가 올랐잖아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무려 500만원 정도 가격을 확 올려버린 바람에 난리가 났었고요 그리고 아반떼 페리나 쏘라타 페리처럼 뭔가 변화의 폭이 엄청 크지 않은 차량들은 소극적으로 150에서 200만원 정도 가격 인상을 하는 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페리세이드 풀체인지는 정말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신형 모델이기 때문에 진짜 현대에서 엄청 기대하거든요 이번에는 가격 인상을 최소 400 세다 싶으면 500 정도는 가고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4년형 페리세이드 가격을 보면 어때요? 3.8 가소인 이륜 기준으로 익스클루시브 7인승 8인승 이 가격이 3,896만원이거든요 여기서 화끈하게 400만원 올리면 얼마예요? 4,30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500을 올리면 4,400이 시작입니다 시작 가격이 4,000 중반대에 예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2.8 가솔린 터보 사양이겠죠? 그리고 페리세이드는 9인승 모델이 새롭게 추가될 예정인데 카니발은 7인승이 9인승보다 더 비싸잖아요 페리세이드는 카니발처럼 9인승이 4열 시트가 들어가고 이런 타입이 아니라 운전석 중앙에 벤치 시트가 추가되는 거라서 7인승이나 8인승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50만원 정도 추가되는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이브리드죠 산타팩 2.5랑 1.6 하이브리드 가격 차이를 보면 같은 이륜 기준으로 2.5 가솔린이 3,546만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하이브리드는 3,888만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얼마예요? 시작부터 342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펠리는 1.6이 아니라 더 비싼 2.5 터보 하이브리드잖아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좀 들기는 하죠 가솔린보다 아무리 적어도 300만원 중반 현실적으로 한 400만원 정도 비싸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러면 풀체인지 2.5 터보 하이브리드 시작 가격이 얼마 될 것 같아요 4,700에서 4,800만원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이거 꿈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왜냐고요? 카니발 보면 돼요 카니발 1.6 하이브리드잖아요 근데 이게 가솔린이랑 하이브리드 가격이 500만원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가솔린에서 디젤 올라가는데 한 200만원 디젤에서 하부 올라가는데 160만원 정도 올라가요 그럼 가솔린이랑 하이브리드는 500만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펠리는요 2.5 하이브리드도 사실 현실적으로 그냥 딱 깔끔하게 최소 500만원 비싸진다 생각하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아요 무섭긴 합니다 대체 얼마나 비싸질지 그럼 얼마일 것 같아요 지금 팔고 있는 펠리세이드 3.8 가솔린 트림이 익스클루시브가 3,896만원이에요 르블랑은 4,198만원 프레스티지가 4,624만원 캘리그라피가 5,106만원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풀체인지 모델 2.5 가솔린 터보 시작 가격이 현행 모델 르블랑과 프레스티지 트림 사이 가격으로 책정이 될 거고 하부는 프레스티지랑 캘리그라피 사이의 가격으로 시작될 거란 소리니 체감 상승폭은 엄청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상승 계산으로 가솔린은 4,500만원 비싸지고 하부는 좀 적게는 600부터 만개는 천만원 정도 올라가는 걸로 체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정말 현실적인 기준으로 만약에 본다면 호마무시한 가격이에요 그나가 현행 모델은 디젤 가격이 가솔린보다 150만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그거 감안하면 디젤 대비 풀체인지 가솔린이 한 2,300만원 정도 비싸진다고 보면 되는 거고 하이브리드는 한 500만원 정도 비싸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께서 2.5 하부 기대하고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에 솔직히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하부 계약률이 저는 진짜 장담할 수 있습니다 80% 이상 차지하지 않을까 시기는 해요 카니말도 그렇잖아요 하부가 뭐 500만원 더 비싸는데 이거 누가 사냐 했는데 하부 계약률이 그냥 압도적입니다 방금 예상 가격을 산출한 근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 보수적으로 잡아본 인상폭이 이 정도거든요 그럼 풀업은 대체 얼마라는 거야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지금 펠리 3.8 가솔린 블랙 에디션 풀옵션 가격이 5,343만원이거든요 여기에 거의 선택하지 않는 트레일러 셀프 레빌라이저 이거 158만원짜리 옵션 이거 뺀 가격이에요 그럼 여기서 400에서 500만원도 하면 풀체인지 2.5 가솔린 더보 2륜 풀옵션 모델이 대략 대충 5,800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하이브리드는 6,300에서 6,400 정도 예상하면 되는 거죠 지금 펠리세이드 4륜 우동 추가하면 얼마예요? 237만원이거든요 그러면 4륜 가솔린 같은 경우 6천만원 정도 봐야 되고요 하이브리드는 6,500만원 정도까지 보면 딱 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더 비싸지거나 싸거나 딱 한 100만원 언저리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가격이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막 풀옵 7천만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왜냐 일반적으로 펠리 풀체인지 가격 저 정도로 될 것 같고요 현행 펠리도 580만원짜리 VIP 드림 운영한 적 있던 거 아시죠? 저희도 가다 촬영했었는데 지금 이거 안 팔려서 소리성음 없이 단종됐는데 그런 것처럼 추후에 스페셜 옵션이 추가될 가능성이 저는 있던 겁니다 진짜 7천만원 없는 펠리세이드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거 중에 하나가 하이루프 모델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요 하이루프 모델이 나오면 못해도 1,500만원에서 많게 2천만원 정도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진짜 아까 얘기했던 7천만원이 뭐예요 8천만원짜리 펠리세이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상품성이 좋아진다고 해도 이게 7천만원에서 8천만원 가버리면 솔직히 심리적인 저항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7,8천이면 GB80으로 가야지 누가 펠리세이드 사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가격대는 한 2.5 가솔린 터보 가격 예상 범위가 4,400에서 5,800 정도까지 보면 되고 5,000 초중반 정도까지 가면 중간트림 한 5,500까지 가면은 이제 최상의 트림을 볼 수 있는 가격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하이브는 이게 말하는 게 무섭긴 한데 4,700에서 풀업이 6,500까지 갈 것 같으니 탈만한 차는 최소 5천만원 중반에서 5,000 후반 정도까지는 가야 될 거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더 소름 돋는 이야기가 이 정도 가격이 되어도 솔직히 불티나게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펠리세이드가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2.5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큰 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데다 솔직히 저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좀 하이브리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펠리세이드 2.5 하면 진짜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오늘은 가격을 예상 한번 내피셜로 해봤어요 솔직히 이 정도 예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으로 측정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더 저렴하게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사려고 하시는 분들 지갑을 좀 더 두둑하게 이 초화를 좀 준비해두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아차차차 근데 뭔가 이게 뭔가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스타를 많이 보신 분들은 다들 한 번쯤 보셨을 텀블러입니다 시티아노 대표님께서도 감사하게도 협찬해 주셔가지고 우리 구독자 분들께 20분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티아노 텀블러 인기가 많았는데 왜 인기가 많냐면 이거 보면 어때요? 뭔가 비행기 티켓 같죠? 맞습니다 세계 각국의 멋진 도시를 여행하는 비행기 티켓을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한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슬로건도 되게 멋있어요 내 손 안에 있는 도시 이번에는 런던 에디션이 출시를 했는데 앞으로는 뉴욕, 로마, 파리, 도쿄, 서울, 베를린, 두바이 세계 각지의 멋진 도시와 랜드마크를 담은 다양한 시티컵이 텀블러가 매년 출시될 예정이고요 솔직히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고급스러운 텀블러 쉐입이죠 게다가 용량도 600ml로 대용량이에요 지금 저희가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연극 쿠키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요거 말고도 이렇게 보면 흰색과 블랙 타입으로 해가지고 심플하게 깔끔하게 딱 그냥 티켓만 나온 버전도 사실 있어요 게다가 요 타입도 두 가지 타입이에요 요렇게 그냥 입으로 맞출 수 있는 타입이 있고 빨대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죠 게다가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게 눌러주면 완전 밀폐가 가능하고요 인체부연 신환경 식물 추출 소재인 에코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영유아 젖병 소재로 쓰이는 재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요 이게 무독성 실리콘을 또 적용했습니다 게다가 요게 왜 재질이 좋냐면 304 스테인레스 재질로 만들어가지고 퀄리티도 좋고 내식성까지 확보하고요 밑에는 고무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티아노 대표님 감사합니다 신차 간단해요? 다른 거 필요 없이?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여기에 우파티비 구독한 거 캡처 시티아노 팔로우 한 거 인증만 보내주시면 20번 뽑아가지고 랜덤으로 드릴게요 게다가 선물 패키지까지 고급스러워가지고 선물용으로 기가 막히죠 자 어쨌든 다시 본 얘기로 넘어와서 추후 하이루프 모델에 대한 소식이나 다른 관련 정보가 있다면 한 번 더 확인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또 궁금하신 신차 관련 소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딱 보고 영상으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시티아노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알파브러버 신상 초경량 에어관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200g대밖에 안 되는 초경량 가벼운 무게인데도 초경량 파워를 가진 에어관인데요 트위는 에어관이라 청소기로도 활용 가능해서 간단한 청소나 자동차 먼지 제거도 엄청 좋아요 지금 구매하면 다양한 노즐 전부 포함한 13가지 구성품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캠핑 가서 매트에 바람 넣거나 불 지피는 것도 싹 가능 드라이어 노즐도 같이 들어있어서 머리 말리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초고급 드라이기에 들어가는 BLDC 모터가 달려있어서 흡입력도 에어도 엄청 쎄요